갈릴리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사느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사느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루다 무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사느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사느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사느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사느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